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내시경실장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위식도접합부암을 지벌트 분류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벌트 분류가 맞는지 지베르트 분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사람이니까 지벌트 분류가 맞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지벌트 분류로 부르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지벌트 분류로 부르겠습니다.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시저로 부르는 방식과 비슷한 것입니다. 카이사르가 아마도 로마 발음에 가까울 것이고요. 시저가 미국 발음일 것입니다. 케이사르라고도 하는데요. 여하튼 오늘은 지벌트 분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식도접합부 정의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proximal end of the gastric 폴드를 위식도접합부로 정의하는 일반적인 정의가 있고요. 이 부분을 명확히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end of palaciding path를 위식도접합부로 정의하는 마이너 정의도 있습니다. 서구에서는요. 바렛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G-junction is identified as the most proximal extent of the gastric 폴드 즉, 가스트리크 폴드의 proximal end를 G-junction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palaciding vessel이라고 하여서요. 식도 맨 하단에 약 3cm 정도 mucozal vessel이 palaciding하게 즉, 나란히 나란히 하부식도에서 보이는 그 혈관의 끝을 G-junction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직 일본만 그러는데요. 이는 히아탈 허니아 등이 있을 때 G-junction을 분류하기 유리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너무 마이뉴트해서 관찰자 간 차이가 있거나 서양 사람들에게는 too much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국가 연구에서 위식도 접합부를 어떻게 결정했는가 문의하였던 적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사람은 gastric 폴드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적었고요. palaciding vessel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기타 나라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한다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러한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식도선암의 빈도가 다르게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과 우리가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식도선암이 계속 비슷한 반면 일본은 식도선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palaciding vessel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우리가 카디아 캔서라고 부르는 것을 자꾸 바렛 캔서라고 부르는 일본 경향에 따른 바이아스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타라 입구 아시죠? 아시아를 벗어나서 일본으로 들어간다. 아 죄송합니다.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간다. 타라 입구. 즉, 자기는 동양 사람인데 서양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일본식 아이디어인데요. 질병 패턴도 서양하고 비슷하게 되는 쪽으로 약간 바이아스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수술 스페시면에서 위식도 접합부를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흉부외과 수술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위의 일부와 식도의 일부가 보기 좋게 잘리기 때문에 뒤종션이 어딘지 화면에 가운데 되겠습니다.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결과였죠. 외과 수술에서는요. 위가 주로 잘리고 식도가 아주 조금만 잘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어떤 경우는요. 수술 스페시멘을 보면 쥐정션이 어딘가. 딱 쥐정션에서 잘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내시경에서는 지버트 3로 보았는데 병리과 선생님은 지버트 2로 결론을 내려준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에소파절 인발브먼트가 있는 게스트릭 캔서인데 중심이 쥐정션보다 제법 떨어져 있지 않나 싶어서 내시경적으로는 타입 3를 생각하였는데 전이도 심했고요. 이렇게 수술이 됐습니다. 병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스플링까지 절제가 됐는데요. 도무지 지버트 타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경우는요. 프로치말 엔드 오브 게스트릭 폴드는 하얀 점선인데요. 그 위쪽으로 제법 컬럼나 뮤콜자가 있고 스쿼머 컬럼나 정션의 투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치말 엔드 오브 더 게스트릭 폴드를 기준으로 하면 G정션보다 1cm보다 떨어져서 병이 있기 때문에 지버트 타입 1이 되는데요. 사실 스쿼머 컬럼나 정션을 G정션으로 본다면 지버트 타입 2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 병리과 선생님도 지버트 타입 2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버트 분류 나누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정리하면 내시경 검사자가 지버트 분류를 명기에 넣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시경 사진의 후향적 검토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로스 병리 사진을 보아도 토탈 게스트릭 토미를 한 경우에는 참 알기 어렵습니다. 병리과에서 분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일반적인 위식도 접합보함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제가 느낀 바인데요. 놓치기 쉽고 즉 유명한 블라인드 에어리어라는 뜻이죠. 빨리 자라는 경향이 있고 조직검사 음성이 많고 조직검사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제법 깊다. 이런 건데요. 조직형이 아데노 칼시노마인지 스쿼머스인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스쿼머스의 칼시노마였고요. 이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에피센터는 스쿼머스의 칼시노마로 나온 환자인데요. 조직검사는 아데노 칼시노마였고요. 하부 10도 선암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스쿼머스의 칼시노마로 나온 환자인데요. 1년 전 사진 보면 그 부분이 약간 점막 불규칙 소견이 있으나 쉽게 강가될 수 있는 소견이었습니다. 마지막 내시경이 14개월 전이었던 G정션 캔서이고요. 가장 최근에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안되서 어렵게 진단하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면 래피딜리 프로그레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GC 아닌가? 생각했는데 EGC로 나온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지벌트 분류 관련하여 몇가지 증예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벌트 타입 1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스쿼머스의 칼시노마 하부식도암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시경 의사는 인사이저 35cm의 병이 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하부식도암이긴 하죠. 그러나 지벌트에서 분류한 5cm 이내일 수 있으므로 G정션 캔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황입니다. 수술 스페스먼을 보았더니 G정션하고 투머의 중앙 에피센터가 3cm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넓은 의미로 지벌트 분류에 의한 G정션에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2.5cm SM캔서가 나왔네요. 이와 관련된 임상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바렛 식도 선암의 간전이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항암치료 전에는 카디아 캔서로 진단이 되었었는데요. 항암치료 이후에 투머가 확 작아지면서 바렛 백그라운드에 지벌트 원에 해당하는 투머가 있었고 아마 이곳이 원발병소일 것이다. 라고 추정된 어려운 증례였습니다. 지벌트 타입2는 좀 스트레이트 포워드한데요. 조직형 예측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스쿼머셀 카시노마가 나온 경우였습니다. 물론 아데노 카시노마도 많은데요. 이렇게 작은 병소는요. 조직검사로 확인한 이후 재검도 해보고 미냐원 교수님께서 내시경으로 절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당히 고난이도 시술인데요. 멋진 솜씨로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40대 환자셨는데요. 참 다행입니다. 또 다른 증례는요. 토탈 게스트렉톰일 하였고 병리에서 지벌트 타입2로 주었고요. 또 다른 증례에서도 G정션 구분이 어렵죠. 리섹션 마진이 다소 짧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벌트 타입2로 병리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지벌트 타입2는 검토 중에 바렛 아데노카시노마는 저희가 가끔 리포트를 하는데요. 한 10년쯤 전에 저희가 진단하였던 early 바렛 캔서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전부 지벌트 타입2였습니다. 타입1 early 바렛 아데노카시노마는 우리는 경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입2를 검토해보면 타입2도 제법 내시경 절제수로 치료하고 있는 환자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디피컬트 로케이션이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병리과에서 포멀 리포트에 지벌트2라고 주면 확실한데 식도를 많이 절제하지 않으면 수술 표면에서도 위식도 접합부를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애매하면 지벌트 타입2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좀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벌트 타입3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스트로 에스파젤 정션 캔서라고 부르고 싶으십니까? 하이바디 캔서라고 부르고 싶으십니까? 저는 당연히 하이바디 캔서로 부르는데요. 수술로 절제한 병소를 보면 투머의 에피센터 중앙이죠. 투머의 중앙이 G정션에서 한 3c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벌트 식으로 얘기하는 위식도 접합부함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죠? 스코하머 콜론나 정션의 거의 투머가 인베이전 닿을랑 말랑 한 경우인데요. 수술을 시행하였고 프록스멜 리섹션 마진이 매우 적었지만 네거티브는 나왔습니다. 이 경우는 지벌트 분류 타입3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이바디 카디아 캔서인데 식도까지 인베이전되어 있는 경우라서요. 적극적인 수술을 하였고 마침 식도암 전문 교수께서 이 환자를 병리학적 검토를 해주셨는데 타입3로 붙여주셨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지정션 직화부함인데요. 에피센터가 한 2.5cm 정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로 위식도 접합부함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타입3를 검토하면서 느낀 생각은 우리나라 병리과나 뇌과 의사나 대부분 타입3 캔서는 위체 상부함으로 판단하지 지정션 캔서로 부르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따라서 내시경 의사의 기술이나 병리 의사의 디스크립션에 지벌트 분류가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컨대 위식도 접합부함은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식도함과 지벌트 1 위식도 접합부함의 구분 및 일반 위함과 지벌트 3 위식도 접합부함의 구분 즉 경계가 애매하다는 얘기죠. 지벌트 1은 위식도 접합부함으로 부르기보다는 식도함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지벌트 3는 지벌트 3 위식도 접합부함으로 부르는 경우보다는 위함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지벌트 2는 지벌트 분류보다 좀 더 넓게 애매하면 전부 지벌트 2로 부르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임상연구를 위해서 지벌트 분류를 붙이고 싶으시면 병리 의사의 분류를 가장 우선에서 참고하고 그 다음 수술검체 그로스를 보고 위치를 파악해보고 그러고도 안되면 내시경 사진을 보는게 정확하지 내시경 사진만으로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제2회 대한위암학회 다학재 집단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대한위암학회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2022년 11월 17일 서울대학교 병원 안병원 2층 이건희 홀에서 3개의 증례를 가지고 인텐시브한 뇌과 외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인텐시브한 다학재 디스커션을 할 예정입니다. 한 증리에 대해서 1시간씩 토론하는 어마어마하게 깊이 있는 토론이 될 거거든요. 어플라인 행사입니다. 여러분 2022년 11월 17일 저녁 6시 서울대학교 병원 암연구소 2층 이건희 홀로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